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우TV에요. 오늘은 내가 학습을 갈거에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쏘우. 쏘우TV 내일 꿈꾸러 가는데. 기대돼? 너무 기대된대. 내가 더 기대돼. 그리고 내일. 나 안 떨릴게. 어디 나가있어? 사실 어디. 아까 화산숲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꽃이 있어요. 꽃이 되게 많이 폈어요. 형님의 꽃이 궁금해. 제가.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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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늘의 꽃이. 꽃이. 전화실에 도착해서 내려갈거에요 밑에 또 있어? 밑에? 밑에 또 가야 돼 반입금지 물품 소지시 운영정책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X2 수저 영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아 날 좋네 입장하기 전에는 음식물을 다 먹어야 되요 안 먹으면 혼나요 응 그거야 벨벨 말고 또 있어? 안 먹어야 되요 안 먹어야 되요 안 먹어야 되요 안 먹어야 되요 찍겠습니다 안 먹어야 되요 안 먹어야 되요 어딨어? 풀머치기 흰점박이 지금 하나 있네 이제부터 많이 심어스러워요 저쪽 사준걸로 없는데? 우와 이거 흰점박이 도구부 두부부 주꾸미 여리 조사도 사준걸로 주꾸미 어어 어떡해 엄마가 이거 만질 수는 있는데 안 만지고 싶어 얘 진짜 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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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한테 뭐해? 아하하하하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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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아핳 귀여워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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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마리야 아핳 우와 우와 잘 다녀네 이곳이 음료밤 운 아핳 오 아핳 제가 떴을 거예요. 완전 많이 달려? 떼의 across the street 안에서 벗겨서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회식 쇼핑이 끝나고 남은 비공의를 버텨 도둑길래 오픈 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